2016 세계 한류대상 시상식 글로벌 고객만족 대상 시상식 그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세계 한류대상 시상식 글로벌 고객만족 대상 시상식 대한민국의 문화가 서나비처럼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전세계 70억 인구가 한국 문화에 빠져서 일 tagII 안 캐치 bakayım bard 강 김 grâce 한류 문화 확산의 기원공이 지대하여 2016 한류대 고객만족 대상을 수여합니다. 세계평화작가이신 한안국 선생님 한문씨 배도 물리학 박사님이십니다.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기로협회 이사장님 군두람 이사장님이십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미술교류회의 아승아나바벤님 마라코루구와 문동 중앙공부회장이신 정상민 룰로볼 법의 감독회장 내용은 같습니다. 정선정규 원장님 소반장회장 이종덕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좀 전에 시상하신 글로벌 고객만족 대상과 내용이 같습니다. 함께 시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산관 독도연구소 룰무검장 대구시 우려건강산업 전문회사 아리시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원수 사무총장님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룡 배우 그리고 레이딘의 장미,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 내용은 글로벌 고객들과 네, 우리 레이딘의 이의 wave 저녁 우리의 마음이 발라든 파우멘 나를 그말든 우리의 마음이 이를 위해 시나 십wan 을 Oper 그리고 그를 피한 어둡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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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